이더리움과 클레이튼의 차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단일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구성원 간에 구분이 없죠. 누구나 블록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 단, 블록을 만들었을 때 내가 먼저 만들었다고 가장 빨리 알려야 하고 또 많은 곳에 알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하게 되면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이죠. 이게 바로 이더리움이 현재 합의 프로토콜로 사용하고 있는 POW, 즉 작업 증명 방식입니다. 이더리움에서는 마이닝 노드, 즉 블록을 채굴하는 노드가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노드들한테 붙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블록을 쓰는 노드는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보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 노드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A라는 노드에서 블록 쓰는 걸 항상 담당한다면 이 노드 옆에만 딱 달라붙으면 되겠죠.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그 역할을 담당하는 노드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노드들한테 붙어서 전파, 즉 가십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확률적으로 최신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겠죠. 어떤 노드든 블록을 쓰고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노드와 연결을 하고 블록 전파에 힘써야 최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클레이트는 단일 네트워크가 아니고 두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코어셀 네트워크에 있는 합의 노드들 중 라운드마다 한 노드가 제한자로 뽑혀서 블록 쓰기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최신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옆에 붙어야겠죠. 코어셀 안에 있는 이 합의 노드들이 블록을 만든다는 사실을 바깥에 있는 엔드포인트 노드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 바로 붙습니다. 그래야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불러오거나 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여기 보시는 이 서버들도 같이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자바나 SQL DB를 아주어나 AWS 같은 클라우드 또는 개인 서버에 디플로이 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 서버가 직접적으로 코어셀과 연결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블록체인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엔드포인트 노드에 먼저 연결을 해야 합니다. 내 컴퓨터를 엔드포인트 노드화 시켜서 연결하거나 아니면 다른 엔드포인트 노드에 연결해서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엔드포인트 노드를 개인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노드를 운영할 때 모든 블록들을 동기화 시켜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쓰려면 새로운 블록들이 추가될 때마다 동기화를 계속 시켜줘야 합니다. 그 외에 공격을 받아서 컴퓨터가 다운이 될 수도 있는 불안감도 있겠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더리움의 인퓨라 노드처럼 신뢰 가능한 외부 노드에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클레이튼에 연결해서 단순히 데이터만 읽어오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해요. 그러면 개인적인 엔드포인트 노드를 운영하는 것보다 신뢰 가능한 외부 공용 노드에 연결해서 쓰는 것이 훨씬 편하고 시간 절약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더리움과는 달리 오른쪽에 메인넷과 부분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독립된 서비스 공간을 구축하는 서비스 체인이 또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클레이튼은 두 개의 레이어가 서로 신뢰하는 네트워크이고 내부 블록체인에 접근할 때 엔드포인트 노드가 코어셀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쓰거나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